네,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취재연구소 신일석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수능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들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텐데 이래 올해도 지금 재수생의 강세가 예상이 된다고요? 네, 지금 절하시고 몇 번인가요? 몇 달 전부터 지금 매일 절하시러 다니시는 분들의 그런 지금 사진이 올라오고 있는데 정말 그 마음이 어떤 그 느낌인지 아직 그 경험을 해보지 않았지만 무슨 느낌인지는 가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절하시고 또 매일같이 종교에 따라 기도를 다니시고 그런 지금 마음이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기의 무릎이 아프고 아침에 그런 피곤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보면서 얼마나 그 부분이 간절한가. 우리나라는 이게 사실은 뭐 이게 저기의 끝은 아니잖아요. 인생의 끝은 아닌데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돼버려서 이 날에는 모두 이 수험생들을 위한 저기가 되잖아요. 경찰들도 아침에 늦은 수험생들을 태워주고. 그래서 이 수능에 대한 이 부분 때문에 부작용도 굉장히 많고 사건, 사고도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동안 이런 것들을 다양화하자고 해서 이제 좀 다양한 수업 방식 그리고 평가 방식을 도입을 했었는데 지금은 결과적으로 다시 또 이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뭐 1타 강사분들이 몇몇 이제 수능 붕괴론을 얘기하기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돼서 그게 이제 이게 지금 사실은 뭐 어디부턴가 이게 그거잖아요. 막 로봇을 만들다가 중간중간에 다른 그 박사님이 바뀐 거예요. 그 최초의 설계도를 그린 로봇 박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계속 부품을 중간중간에 끼워 넣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들어가서 딱 멀리서 딱 봤더니 로봇이 약간 괴물이 되어 있거나 팔다리가 막 관절이 안 맞고 이런 거예요. 고교 학점제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학점은행대처럼 선택을 하는 건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진국에서 굉장히 학생 수가 적을 때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지금이야 지금은 꽤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막 50번대, 60번대가 한 학급에 있을 때 그 우등반, 열등반만 수학에서 우등반, 열등반 가려서 그거 하는 것조차 엄청난 혼란이 일어났었어요. 그 교실을 왔다 갔다 하는 것조차도. 그런데 지금 학생 수가 조금 학급당 줄을 뜨긴 했지만 고교 학점들을 도입을 하면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교실 자체를 자기가 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정해진 시간표가 없어요. 정해진 시간표가 단체로 없고 자기가 짜는 거예요. 자기가 이 과목을 위주로 듣고 싶다고 하면 이 과목 위주로 듣는 거고. 대학교랑 똑같은 거예요. 대학교 전공 필수가 있지만 선택 과목은 자율적으로 하잖아요. 그것처럼 고등학생도 선택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진로에 맞춰서 내가 필요한 과목을 듣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능은 또 안 없어져 있죠. 수능에는 필수 과목이 있는데 고교 시절에 딱 짜여진 대로 안 되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는데 수능에서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던 것 말고 공통적으로 나와버리면 나는 거기서는 점수를 못 얻는. 이게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교학점제가 도입되고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지금 몇 일타 강사님들이 주장하는 대로 수능이 결국 없어질 거다. 수능이 없어지거나 이게 모든 게 붕괴될 거다, 수능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수능이 강화되는 쪽으로 일단 다시 가고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여러 가지 평가 방식을 도입하다 보니 이게 완전히 초혼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의 단점이 그거였잖아요. 너무 한 회, 1회에 너무 모든 인생이 걸린다. 그래서 그것을 다양하게 하려다 보니 또 부정이라는 게 거기서 약간의 부정이 자꾸 속출을 하고 도대체 이게 잣대가 무엇이냐. 그래서 결국에는 수능 비중이 다시 높아지는 식으로 지금 지난해 수능부터 이어가고 있고 그 목표는 수능 정시 비율이 그러니까 수능으로 지금 평가받는 정시 비율을 다시 40%대로 올리는 것으로 차차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교육 시장에서는 이게 좋을 수밖에 없죠. 지금 이 상황에서 문, 이과 통합 수능을 처음으로 작년에 봤었고요. 그리고 올해 문, 이과 통합 수능 2년 차입니다. 지금 이제 1994년도에 수능이 도입되었는데 지금 검정고시 졸업생 지원자가 이번에 30%를 돌파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1994년도 수능 도입된 이후 재수생 비율이 30% 돌파된 적은 6차례가 있었습니다. 1994년도 처음에 이때는 1차, 2차를 봤었어요. 2차 수능이 33.8, 그리고 1995년도에 38.9가 있었고 1996년도 37.3, 1997학년도 33.9, 98년도에 30.7, 2001학년도에 30.8. 그 이후에 지금 20년 만에 처음으로 재수생 비율이 3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재수생을 포함해서 N수생이죠. 재수생, 3수생, 4수생. N수생의 강세가 극대화됩니다. 그러면 이건 재학생들한테 상당히 불리하거든요. 지금 재학생들은 불리한 게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어 6월과 9월에 보는 모의평가에 재수생이 응시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 말고도 다른 모의평가가 있는데 그 모의평가는 재학생들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6월, 9월 모의평가는 재수생도 마음대로 응시를 할 수가 있어서 여기서 6월, 9월 모의평가에 그 응시 학생들의 숫자를 보면 이 가늠해 볼 수가 있거든요. 28일 날 평가원이 발표를 한 모의평가 지원 수험생이 48만 9,370명이었는데 여기서 재학생 비율이 81.1이었습니다. 39만 7,119명. 그리고 재수생이라든가 검정고시, 3수, 4수생 합쳐서 9만 2,251명, 18.9%를 차지했는데 이 비율이 9월 모의평가 졸업생 응시자 비율을 평가원이 통계로 발표한 한 게 2012년도가 시작이에요. 2012년도에 발표한 이래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9월 모의평가 때 21.1이 나와서 왜 그거를 빼고 얘기하냐 그러는데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 모의평가를 보면 화이자의 백신을 맞춰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 화이자 백신을 맞으려고 그냥 거짓말로 신청을 했어요, 사람들이. 이게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냐면 실제로 신청하고 나서 취소한 비율이 역대 최고였어요. 취소 비율이 보통 15% 나오는데 작년에 30%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화이자 백신 맞으려고 그냥 거짓말로 신청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블랙스완으로 빼야 되니까 그거를 빼고 나니까 지금 가장 높은 비율이 나온 거예요. 20%에 육박한. 그래서 실제 수능에 들어가면 30% 돌파는 지금 불보듯 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재학생들한테 또 불리한 여건입니다. 지금 이제 또 여기에 의해서도 교육부가 지금 수능 2주 전에 아직도 지금 코로나가 이쪽에서는 끝나지가 않았는데 11월 3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자율방역 실천기간을 운영하고 14일부터 16일까지 전 고등학교의 원격 수업 전환을 공고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마지막에 마지막 2주에 이 학교에 나가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이 시간에 원격 수업을 하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재학생 같은 경우에는 내신하고 수능을 동시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정시 비율이 넓어진 데다가 지금 문의과 교차 지원이 또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회의 문턱은 많아졌는데 그 기회의 문턱을 재수생, 사무세들이 다 노리다 보니 재학생들은 굉장히 지금 불리한 상황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상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재학생분들이 결국 어떤 부분을,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이 수능을 준비하느냐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정말 수능이 3주 정도 앞으로 다가온 상황인데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수혜주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수혜주 하면 교육 관련 주가 되겠죠? 네, 메가스터디 교육이 일단 탑픽으로 꼽히게 되겠고요. 지금 정시 비중이 높아지고 이 문의과 교차 지원, 예를 들어서 문과였는데 이 지금 서울시내 의대라든가 약대의 정원이 늘어나서 문과에서 굉장히 성적이 좋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흔히들 그런 거 있죠. 지금 물론 생명공학에 대한 우리가 지원도 좋지 않지만 그 생명공학을 가는 게 아니고 문과에서 지금 굉장히 탑티어인 학생들이 우리가 여기서 솔직히 경영학과를 나와서 좀 할 게 없다 이거죠, 지금 상황에서. 그 정도 문과에서 탑티어인 학생들은 의대학대의 문 넓어진 대로 가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까지 합쳐서 일단 지금 수능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이 교육주가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학령 인구의 그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사실 나왔었잖아요.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학급당 숫자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사교육 시장이 커지겠느냐.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정시 비중이 넓어지는 데다가 지금 EBS 연계율이 축소가 돼버렸어요. 지금 유키즈에도 직접 들어가서 수능 시험 출제하시는 위원분이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나오셔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되게 재밌잖아요. 지금 아마 합숙에 이미 들어갔죠. 한 달 전부터. 그분들은 아예 차단된 상태에서 비밀의 공간에 지금 모여서 거기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일단 갇혀서 출제를 하실 텐데 그 수능의 비중이 높아진 만큼 굉장히 중요하겠죠. 논란의 여지가 없어야 하니까. 어쨌든 재미도 있지만 수험생들 분들은 어떤 부분을 선택해야 될까. 결국에는 메가스테이지 교육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압박이 지금 엄청나게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상장되는 세계 최고의 음식류 회사들을 보면 가격을 인상했는데 실적이 좋아졌다.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 펩시콜라가 가격 인상을 전부 다 했는데 펩시콜라가 과자도 많이 있잖아요. 치토스라든가. 가격을 전부 인상을 했는데 소비자가 빠져나가지 않아서 실적이 좋게 나왔다. 이 얘기가 나왔고 치폴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인상했는데 오히려 실적이 좋게 나온 게 보니까 대학생들은 조금 줄어들었는데 고소득층이 늘어났다. 이런 식이거든요. 판가의 전가를 시켰는데 거기 가격 결정권자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소비가 줄지 않는 분야는 오히려 유리하죠. 지금 메가스테 교육도 마찬가지인데 10월 초에 온라인 강의 수강권 2024 수능 대비 메가패스를 출시해서 인강이죠. 인강을 출시했는데 보통 나눠서 현강, 인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1타 강사들은 인강도 열심히 하고 현강도 열심히 하고 다 열심히 하겠죠.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그게 있습니다. 현강은 왜 사람들이 인강이 있으면서도 인강이 있는데도 지방 애들이 굳이 기숙사에 서울에 와가지고 현강을 들으려고 하냐면 그 현강에서 느낄 수 있는 그 부분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른 게 물론 보이스가 전달되는 다른 것도 있지만 이 계약 관계에서도 사실 좀 다른 게 있어요. 현강은 강사의 어떤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 메가스테디 교육의 플랫폼과 강사가 나눠 갖는 비율이 4대 6으로 6이 강사예요. 그런데 인강은 3대 7인데 그 3이 강사예요. 7이 플랫폼이고. 그러니까 물론 현강이 무슨 바로 앞에서 전달을 받기 때문에 현장감이 더 있는 것도 있으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훨씬 더 사실은 현강이 강사 입장에서도 떨어지는 것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현강이 더욱더 어떻게 보면 그 열심히 할 수 있는 강사 부분에 그 부분도 있다. 어쨌든 간에 이 메가패스는 인강인데 인강이 지금 전년 동기 대비 작년 동기 대비해서 21% 인상된 75만 원의 가격에 나왔다는 거죠. 여기에는 당연히 무슨 인건비 아까 전에 말한 대로 3대 7로 나눠 갖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강사들의 강의료가 올랐을 것이고 책에 제지값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지금 티슈나 물티슈값이 다 오른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전가를 시켰는데 무려 20%를 올렸죠. 하지만 20%를 올렸다고 해서 이 학생들이 이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 없죠. 지금은 이 경우에는 굉장히 강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강제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격 인상을 이렇게 시켜서 이 원가의 부담을 판가에 정가시켜도 전혀 수요가 줄지 않는 분야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10월 4일 날 현우진 강사님하고 재계약을 완료했다고 공시를 냈죠. 9월 6일 날 온라인 방송에서 인퇴시사 발언을 한 뒤에 메가스터디 교육의 주가가 흔들렸었어요. 그런데 10월 4일 날 현우진 강사님과 재계약을 했어요. 현우진 강사님이 2016년인가 SNS에 올해는 1만 권만 더 팔았으면 100만 권인데 99만 권에서 마무리 짓게 됐다. 그래서 100만 권을 돌파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 발언 이후에 단 1년도 100만 권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 교재 판매 한 개. 자신이 집필한 그 뉴런이라는 거 있죠. 시발점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100만 권 이상을 판매하는 스타 강사고 메가스터디에서는 빼놓을 수가 없는 강사님이기 때문에 이 재계약이 굉장히 중요했었죠. 그런데 10월 4일 날 재계약을 했고 결국에 이제 뭐 아까 인강을 듣든 이 75만 원으로 오른 인강을 듣든 현장에 와서 현장 강의를 듣든 어쨌든 간에 가격이 인상된 폭에서 3대 7이든 4대 6이든 전체 가격에 대한 판매량이 늘어나버리면 결국 플랫폼으로 가던 강사님한테 가던 강사님도 많이 벌고 지금 메가스터디 교육도 수익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격을 올렸다고 해서 학생들이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여긴 굉장히 강제되고 있는 특수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을 인상을 해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가격 인상에서 비싸네. 나 그냥 이거 안 하고 독학 갈래. 이럴 수가 없는 분야라는 것이죠. 정시의 비중은 넓어지고 있고 확대되고 있으나 재수생의 비율이 그만큼 넓어져서 재학생은 굉장히 불리하니까 이 형강이든 인강이든 굉장히 사교육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학령 인구의 감소화는 전혀 지금 딴판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사교육 시장은 오히려 커지고 물론 현우진 강사님도 들어보면 EBS 연계 비중이 축소됐다고 거기에서 소홀히 하지 말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소홀히 하지 말고 EBS의 원리는 그대로 적용되는 거지 직접 연계가 줄어든다는 거니 차근차근 기초를 다지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그 말을 듣고 감사합니다. 현우진 강사님 EBS만 열심히 듣게 해서 이런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죠. 그걸 보고 현우진 강사님 강의를 신청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메가스터디 교육이 지금 이 재계약을 한 것은 굉장히 커다란 호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수능이 다가오면서 교육주인 메가스터디 교육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영권 매각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또 경영권 매각한다고 하다가 지금 안 한 것 같은데 몸값은 확인된 것 같아요. 거의 지금 상황에서 2배 이상을, 가치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언제든 매각이 다시 이슈가 된다면 메가스터디 교육의 몸값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인가 오히려 가치를 높이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실제 매각이 되지 않았더라도 그 돈은 매각 대금으로만도 메가스터디 교육이 저 정도급이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공단기 얘기도 나오고 성인 교육 얘기도 나오고 초중 분야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가장 이슈인 이 현수진 강사님의 계약이 체결이 됐기 때문에 다른 분야는 오히려 확장되고 있었죠. 초중 교육은 잘만 되고 있죠. LEI, M베스트는 잘 나가고 있고 공단기 시장까지, 공무원 시장까지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시장에서 흔들림은 없으면 되는데 그 흔들리는 치아마저 다시 임플란트로 심은 거나 지금 똑같은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악재가 사라지고 수능이 지금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내년도, 내후년도로 갈수록 수능 정시 비율은 40%로 계속 달리기 때문에 수능, 이제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인강이나 현강의 초특급 강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사교 시장이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더 뜨거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주가 흐름 좀 살펴볼까요? 네, 메가스터디 교육은 굉장히 규칙 있는 흐름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2017년에서 2020년 어떤 이런 채널을 타고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런 채널을 타고 움직이다가 2021년도에 이 채널을 벗어나서 위로 한 단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오버슈팅, 오버슈팅일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기업이 한 단계 아예 레벨업이 돼가지고 채널이 하나 위로 더 열리는 경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지금 아까 말한 대로 현우진 강사님의 계약 그 부분 불확실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인강이 굉장히 확 떠왔다가 지금 다시 조금 불확실한 또 국면 그 부분 때문에 떨어졌다가 지금 금방 회복을 해가지고 뒤에 새로 생긴 채널로 다시 들어갔어요. 이렇게 되면 한 번씩 주고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채널의 하단에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18년부터 2020년에 가던 채널은 이제 과거의 채널이고 지금 움직이는 채널은 9만 원에서 지금 이게 계속 올라가니까 변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9만 원에서 13만 원의 이 사이에 이 채널에서 흐름이고 채널 하단부에 위치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제 채널 중단부, 채널 상단부 이런 식으로 다시 진행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새로 생긴 채널의 하단 부분이니까 채널의 하단이라는 것은 제일 낮은 부분이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지금 이격이 줄어든 상태고 아까 말한 이슈들과 버무려져서 지금 좋은 위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수능과 관련해서 우리 관심주로 메가스터디 교육까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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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